철사로다가 인도라 좀 가면 이제 철사자가 한테 땡겨줘 그렇게 하면은 떡을 써야 하는거 묶어주는 철사 한 5천원어치나 도마러씩 삼아 봐 이만큼 줘 그거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우린 우리가 고쳐놓을 수 없잖아 부질을 딱 내고 하나는 세 줄 메는 거지 하나는 오면서 여기로 쯤 와서 손 딱 놓고서 샅!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딱 메지는거에요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딱 메고 으 으 으 그 제출해서 아 안전거지 으 편리하게 잘 되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면 많이 나와 예 이렇게 저런 체사 이만큼씩 으 김정국 사님 진한거 진한거 할레주야 자 오랜간입니다 응 오랜간입니다 또 진한거 아 진한거 좋아하는 이런거 좋아해 신부장님 누가 먹는가겠어